고1의 학평 그리고 서울 지역도 그렇고 경기 지역도 그렇고 보는 월이 있고 보지 않는 월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시험 성적을 받았는데 이 성적이 과연 객관적인 지표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할 것이고 몇 가지를 던져보고 질문을 던져보고 여러분이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어떤 타입의 학생인가? 친구들 보면 모의고사 점수는 잘 나오는데 내신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모의고사는 잘 못 보는데 내신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내신형과 모의고사형으로서는 일단 구분해놨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신형의 친구들은 수시가 좀 적당하고 모의고사형 학생들은 수능형이 적당하다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구분하는 학생 치고는 공부를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분명히 내신형 학생이었거든요. 모의고사는 잘 못 보고 내신만 보면 어쨌든 주장청 외우고 학교 부교제 다 엄청 외우고 막 그러면 되니까 내신은 잘 보고 모의고사를 못 보는 학생이었는데 생각해보면 선생님 평소에 공부 안 했어요. 학교 시험 기간에만 공부 좀 하고 평소에는 내가 오로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만 집중이 돼있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중간고사 끝나면 다 던지고 기말고사 끝난 던지고 이렇게 던지고 던지다 보니까 고3 때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 이런 문제는 이런 고민을 한다면 일단 이거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로는 내가 학평을 준비해야 될까 말까라는 고민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몇 학년인가? 1학년과 2학년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는 약간 의미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1학년 시험은 수학 상하잖아. 수학 상하 심지어 3월달 모의고사는 중학교 시험범이에요. 1학년 학생들은 지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수학 상하가 수능에 안 나오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보는 것은 정말로 내가 전국 단위의 지표로서 몇 등 정도를 하고 있나라는 의미이고 2학년 학생들은 좀 다릅니다. 당장 지금 2학년들은 한 3개월 뒤면 예비고삼이 되죠. 예비고삼으로 가면은 수능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수능 준비를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3월달 모의고사 4등급 5등급 나오면 속상하잖아. 2학년 학생들은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1학년이 학평을 대비하는 거랑 2학년 학평을 대비하는 거 마인드 자체는 다르죠. 1학년은 학평을 못 봐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면 돼요. 2학년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봐도 학평을 못 보면 신경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2학년의 입장에서는 학평을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돼요.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1학년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긴 하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국 단위 지표로서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가 좀 다른 개념으로서 학년을 구분해놓은 거고요. 세 번째는 나는 어떤 타입의 학생인가? 선행형이냐 복습형이냐? 나는 선행을 위주로 공부한 학생이다. 선생님이 앞에 퀘스트에서 선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아주 좋은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죠.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선행을 하는 건 의미가 있어. 있긴 있는데 너희들이 선행만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겠느냐라는 거죠. 평가를 못 받는데 중학교 3학년이야. 근데 수원수수까지 하는 건 물론 좋아요. 근데 고1 때 수학상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못 보는데 왜 수원수수에 대해서 뭔가 크게 신경을 쓰냐라는 거죠. 물론 수원수를 배울 때 뭔가 훨씬 더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당장 평가를 받아야 되는 시험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행형을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선행형 앞에만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면 자꾸 시험은 학생평가는 지난 시험 과정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올 수 없어요. 그럼 나는 복습형 인간인가? 그래 복습을 내가 지금 1학년에 끝나는 과정에서 수학상을 다시 했는가? 2학년에 끝나는 과정에서 수학원을 다시 했는가? 이거에 대한 의미는 분명히 있는 거죠. 복습형 하는 친구들이 무조건 모의사 잘 보게 돼 있어요. 내가 무슨 경주만처럼 앞만 보고 막 달려가잖아? 그럼 모의사 성적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럼 두 개를 내가 구분해놨지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시험 시간표를 짜고 평소에 놀지 않고 여러분들이 앞에 과정에서 얇은 책을 사서 전범위를 과정한, 전범위를 학습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어떤 과목이 더 중요할까? 나누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학 상이 중요합니까? 수학 하가 중요합니까? 수학 1이 중요하니까? 수학 2가 중요해요. 뻔하죠. 아,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근데 더 어렵고 내용이 많은 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수학 상이 더 중요하고요. 수학 2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학 하를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때 어느 정도 문제를 많이 맞출 수 있는 그 노력의 정도보다 수학 상이 더 찐해요. 그리고 수학 1보다 수학 2가 더 찐해요. 그런 정도의 차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이 더 중요할까라는 것보다는 어떤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을 해야 할까라 생각한다면 수학 상과 수학 2지만 누가 중요하고 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없어요. 어차피 균등출제이기 때문에. 당장 고1 친구들은 수학 상이 더 많이 나오지. 그치? 고1한테는 요게 더 중요하고 고2 친구들한테는 수학 1, 수학 2 중에 얘가 훨씬 더 내용이 많다. 하지만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보자. 학평 대비 과연 해야 할까? 1번. 학평 대비. 무조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학평 대비를 안 하고 어떻게 그냥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학평 대비 해야지. 이거 안 하고 잠깐 내가 얼굴 쪽팔리고 많은 시험입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내가 지금 보는 모든 시험들 있죠. 쪽지 시험이든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여러분이 보는 모든 시험은 항상 중요해요. 거기서 얻어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틀린 거 정리하셔야 되고 모든 시험은 중요하고. 두 번째. 그렇다면 기출문제 어떻게 해야 돼? 풀어야 되지. 작년 시험지 다운받아서 풀어야 되지. 이번 시험 범위가 어떤 게 나오는지 알아야 되잖아. 알겠죠? 기출문제 푸시고요. 실전 모의고사 연습하세요. 이거 왜 고3들만 해야 돼? 그러니까 고3 가니까 힘들잖아. 미리 미리 안 하니까. 고1, 2 시험지가 시중에 있으니까 있어요. 메가스토에서 나온 숙군 모의고사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 얼마든지 노력하면 시험문제를 구해서 풀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무조건 필요한 시험이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중요하지 않은 시험 절대 아니니까. 학평 대비 그냥 안 하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내신 모두 들어갔을 때 좀 더 바짝 내신 시험 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방학 이제 시작한 학교들도 있고. 한참 진행 중일 텐데. 여러분 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지난번에 문제립도 그렇고. 엄청나게 글이 많이 올라와서. 선생님 답변을 다 달아주고 있거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시고. 소통하시고. 이 내용 잘 기억하셔서. 9월 학평도 잘 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